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국비 천억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지방비 100억 원을 포함한 1,100억 원을 공공일자리에 우선 투입해 실직자를 비롯한 구직자 1만 6천여 명 이상이 매달 120여만 원, 5개월 동안 6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최근 이승호 경제부시장을 주제로 실국과장 영상회의를 갖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가 순조로울 경우 7월께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현재 190억 원을 들여 3개 분야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하는 공공일자리를 지난 4월부터 시작해 8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